웨이브 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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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난 베리베리에서 메인댄서와 니드 랩을 맡고 있는 호영이라고 해 우윤 니드 니드 1번 1번입니다. 호영씨 너무 냉정하게 핸드크림 밟아 한 번 봐 혹시 아줌마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아니 이건 누군지 딱 봐도 가세요 자 좋습니다 첫 번째 오보를 말을 하면 안 돼요 두 번째 두 번째 오보입니다 일단 말하지 마시고요 정답 말하지 마세요 아직도 자 됐습니다 여기까지고요 자 세 번째 전 다 맞출 수 있습니다 오 역시 엄마 1번 용수인 2번 강민이 3번째 개헌입니다 오 노려네요 노려네요 자 호영씨 아니 우승이는 뭐 먹을 때 항상 이렇게 먹어요 난 햄버거랑 오 이거 똑같아 우와 햄버거 그저껏 한입에 들어가니 이만큼 사이즈도 햄버거를 반으로 이거 똑같아 앙니로 식자 앙니로 이거 뭔가 먹자 약간 음미해 어금니가 없어서 옷을 챙겨요 다들 일단 옷은 챙겨요 진짜 왜 갈까요 형 왜 쎄는지 말 좀 해봐요 우리가 아예 여행이 된다고 쳐요 이거 내 거죠 당이 떨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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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이거 챙겨야죠 그렇죠 초콜릿 초콜릿 초콜릿은 필요해요 초콜릿은 필요하지 저희가 반기차를 사야 곧 그럼 할 게 없잖아요 그렇죠 모드게임을 챙겨주세요 좋아 좋아 오케이 다음 다음 몸 말라요 몸 마르죠 물 물을 사다 주면 되지 이거 어떻게 모두를 걱정하는 마음에서 약을 대표적으로 정확한 기인 설사 스탑 레놀 레놀이 형이랑 챙기고 렉스 뭔데 이거? 렉스 아 밴드 오케이 그리고 다른 것도 뭐 챙겨 아니 너 옷은 안 챙겨? 소영이 형 이런 거 옷은 안 챙겨 그냥 옷 챙겨 소영이 형 호영이 형 착각하세요 렉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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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그려 하은아 하은아 네? 우리 비하인드도 잘 챙겨줘요 인사해줘 우리 비하인드야 안녕 안녕 베로 안녕 해줘 베로 안녕 이따 하은이랑 그림을 그리면서 우리 멤버들이 맞추게끔 해야 되는데 칠현 못 맞추게 힌트 주는 어? 어? 안 봤어 반칙 쓰는데? 반칙 그 반칙 쓰는데 칠현 동원이 동원이 형 개인 교수 오케이 오케이 사람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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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해 아 좀 크게 벌려 아 어 이거 무슨 악어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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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센 거 아니야? 아 벌려 벌려 메이크업은 입술을 다시 바르면 돼 오 디테일해 아 이게 이렇게 하면 안 좋대요 그래서 이렇게 하래요 근데 저는 이렇게 할게요 오케이 강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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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공! 강민아 성공! Hi Vera, we haven't seen each other for so long Today I'm here with Hoeyang's One Fine Day It's bread with shrimp inside Yono would really like it Yeah Yono would like this He like oil based I lived in New Zealand for 10 years But my mom always cooked me Korean dishes I really didn't have a chance to eat many New Zealand food I don't have a chance to eat it How do you eat it? How do you eat it? I had a barista 꿈이었는데 제가 커피를 안 좋아해가지고 아메리카노는 굉장히 쉬워요 저희가 이제 내가 커피를 아예 못 먹어서 탄산을 먹어요 그냥 맛이 없어가지고 요새 그래서 가끔씩 시도해 보고 있단 말이야 멤버들이 커피를 너무 좋아해서 아 이게 그렇게 맛있나 하고 아메리카노나 이런 걸 마시면 아 이건 나랑 정말 안 맞구나 생각해서 난 탄산을 먹자 그냥 딜리셔스 정도만 해주면 돼 오우 얄미 이런 거 오우 딜리셔스 딜리셔스 그 줬는지 떠나는 것처럼 나이스 크리스피같은 그런거 나이스 크리스피 나이스 크리스피 아 너무 뜨거워 지금 호루룩 잡자 호루룩 잡자 호루룩 잡자 멘치 위험이다 아 카리드가 왔나요 나이스 크리스피 나이스 크리스피 나이스 크리스피에 예아 면이 안 익었어 나이스 크리스피 면이 안 익었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옆모습인데 다 먹어봐도 싫어 아 늘렸지만 그래도 그냥 찍어봤어요 BTS는 안 돼 이거 촬영해야지 디아 카메라 샀습니다 아직? 아직? 자 그래서 아직 필름이 안에 없어가지고 필름을 사서 이거 할 때랑 더 열심히 찍도록 할게요 야 왜 안 보이냐? 아 왜요? 왜? 이제 알 수 있는 너무 많은데? 좋은 척 해줘 찍기 뭐야?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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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엔 그때는 번호 순으로 했는데 제가 책을 배정받고 차가 들어왔는데 인사하라고 해가지고 여기서 진짜 무서웠거든요 그때 한국 학교에서 처음 와가지고 안녕하세요 뉴질랜드에서 호영입니다 잘 부탁드려요 존댓말로 한 다음에 쌤이 호영아 너 38분이니까 저 끝자리에 앉아 여기 제일 안 좋은 거 알죠 여기 이거? 여기 문 열면 바람 계속 들어와서 여기가 제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애들이 엄청 챙겨줬어요 아니면 엘사 엘사? Do you wanna be the snowman? I'll give up 아 죄송합니다 엘사 엘사 두 손 적군한테 들키면 안 돼 아 역시 리얼해 아 부러워요 뭐든 지금 뭐든 부러워요 아 꺼져 드렸어요 아 순간 수만가지 생각이 맞아 아 아 연호야 우리 밥 먹자 알겠어 밥 먹자 뭐 먹을까 스파게티 먹을까 너무 동심 파괴 아니야?